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왕보장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상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미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좀 굳혀지는 분위기 아닐까요 그렇죠 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비디오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재선에 출마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그 효과는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 후보들의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재선에 출마하겠나 안 하겠나 그 출마를 공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한 지가 오래됐는데 오랫동안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개빈 유섬이라든지 민주당 내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기다렸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재선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뭐 이제 유명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이제 출마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 잔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 그러니까 로버 케네디의 아들인 주니어가 출마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 하면은 19% 정도가 이제 득표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고 또 여성이 한 분이 출마했고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죠 근데 그 비디오를 통해서 그 재선 출마를 발표했는데 그제 내용을 봤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그 이룬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고 그냥 이제 공화당은 미국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아주 위험한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출마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낙태 예상했던 대로 낙태의 어벌션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선에서도 지난 작년에 총선에서 중간선거에서 낙태 이슈 가지고 민주당이 크게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 내용을 보면은 짧은 비디오에서 별론이 없으면서도 그 낙태의 얘기를 굳이 하는 거 보면은 그것을 이제 대선 때도 그것을 이용해서 공화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를 이제 압박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실 때 그 혹시 보셨나요 그 비디오를 트럼프도 좀 비판하는 내용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내년 대선 때면은 이분의 나이가 거의 82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실 때에 그 비디오 보면은 이제 해리스 부대통령의 모습도 이제 여러 번 나와요 그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은 해리스 부대통령의 모습이 여러 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년 선거에서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부대통령 러닝메이트가 누구자 지금 이제 물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그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현직 부대통령인 해리스 대통령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해리스가 해리스의 자질 대통령으로서의 그러니까 이제 82세가 되고 그 두 번째 연기를 임기를 마치는 때가 86살 때 되니까 지금도 80살인데도 굉장히 고령의 모습을 보려고 있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 다음 선거가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실제로 하게 되면은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실제로 출마를 하게 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게 된다면은 해리스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고령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4년 동안 당선이 되더라도 4년 임기 동안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혹은 이제 그 대통령의 직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적인 그 이 카그니티브한 그런 어빌리티가 디미니시 됐다고 생각해서 못하게 대통령직이 정직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부대통령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헬스가 여성이고 그리고 이제 유색인종이니까 첫 흑인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이든을 이렇게 출마시켜놓고 만일 트럼프가 상공화당 후보가 된다면은 그러면 지난번 대선 때에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만일 바이든이 이긴다면은 4년 임기 동안에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헬스 부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거 없이 대통령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왜냐하면 그런 정책은 이제 방법은 사실 많이 쓰거든요 지금도 캘리포니아의 연방 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오랫동안 이제 캘리포니아 상원, 연방 상원의원인데 이분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분이 민주당 소속이죠 민주당 내에서 자꾸 이제 내려오라고 상원의원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리자인하게, 금방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법에 의해서 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그 새로운 그 상원의원을 이제 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선거 없이 상원의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다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그 친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상원의원이 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의 그 나이 특히 바이든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분이 굉장히 총명,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노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런 이슈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분이 노령화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말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도 거의 뭐 안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적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유승일 대통령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국 기자 두 명, 한국 기자 두 명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예상 질문을 아예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질문지를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사진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알아서 바이든에게 대통령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 답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바이든을 스태프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관리를 해줘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거의 2년 후에 있는 선거에서 다시 출마하고 다시 그 4년 동안 당선된다면은 4년 동안 임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 11월생이라서 현재가 80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46년 6월생 그래서 76살인데요 둘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올드부이들의 리턴 매치 아니냐 약간 좀 피로감이 느껴진다 이러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특히 젊은 유권자들은 그 두 사람 다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4살 아래지만은 이렇게 총명함이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좀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은 분 같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올드한 80 조금 이제 좀 노아가서 빨리 된 그런 분이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젊은 유권자들이 아, 이제는 좀 두 사람 지난 대선 때도 서로 대립을 했는데 좀 다른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정치 현실상 뭐 그렇게 그런 바람대로 되지는 않겠죠 이제 누군가 사실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양당의 후보가 최종적인 후보가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죠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오늘 양당의 후보를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것 같고 공화당은 전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두고 봐야죠 네,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원래 많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고령이라는 단점도 있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되게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대선 때도 바이든의 유일한 유세 이슈는 반 트럼프였고 이번에도 비디오도 이번에 그 윌리스한 비디오도 내용을 보면은 아까 언급하신 대로 반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제 현재 현직 대통령임에도 자신이 한 업적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선을 다시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현직 대통령의 그 재선 캠페인 방식인데 이번을 보면은 이번 선거도 반 트럼프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이기는 하나의 키가 되는 그런 좀 이상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게 내가 트럼프를 하면 이겨봤어 그러니까 내가 또 이길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내에서 이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으니까 자신이 한번 나와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5박 7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와 있잖아요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북핵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서 좀 빈술에 갔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전개된 일을 봐가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난 5년 동안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당히 그 친북 혹은 친중적인 정책을 썼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심하게 보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도 도리해 멸시를 당하고 북한에서는 심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시 아주 그냥 대놓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또 우방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도 상당히 멸시를 이렇게 무시를 받는 그런 장래인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부터 이제 그 미국이 한국의 우방으로서 한국전쟁에서도 희생을 치르면서 나라를 지켜줬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서로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서로가 공격을 받을 때는 서로가 이제 도와준다 싸워준다 이제 그런 그게 동맹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의 잘못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을 제대로 돌려놓는 그런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건 동맹으로서는 당연한 선언이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를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선언이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방문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던 분이 그것을 이제 그만두고 몇 달 만에 정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분이 해가지고 사실 이분은 정치인으로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어제인가요 미국 의회에 상원과 하원 합동 연설하는 거 보고 또 이게 행동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상당히 참 다행스럽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분이 많아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도 즉석에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영어 연설에 대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노래 얘기를 했는데 국빈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난 2년 거의 반 동안 국빈으로서 이번에 두 번째 초대를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지난 작년 12월 달인가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 초대를 했었고 이번에 딱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초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원서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국빈으로 초대한 것은 올해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 70주년이고 수교 140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양국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래서 만찬을 하고 그리고 만찬 후에 모인 사람들이 다 뮤지컬 싱어라든지 가수들이 세 명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래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American Pie 1970년대 초에 단 맥클린인가 그 가수가 히트를 친 그 노래를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첫 소절부터 보니까 뒤에서 반주를 못해주는 거 보니까 백악관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뒤에서 반주를 해주는 악단이 있는데 피아니스트도 있고 그런데 반주를 못해주는 거 보니까 음만 잡아주고 코드만 잡아주고 반주를 못해주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적응적인 거구나 그런데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아주 가사전도 잘 되고 음정도 좋고 이게 참 정말 그런 분위기에 예유 있는 그런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에서 그런 예유 있는 모습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나라의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여러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도 이제는 많이 성장을 했다 대통령이 그런 예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주 즐기면서 그러니까 노래를 마치자마자 다 부르지는 않았지만 노래를 끝내자마자 바지인 대통령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냥 너무 즐거워하는 정말 이런 파티 때는 서로 이렇게 흥이 있게 즐겁게 이렇게 서로 칭교도 할 수 있는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중요한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연설 연설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의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하는 것도 들어봤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하는 것도 다 들어봤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했고 과거에 어떤 한국 대통령보다도 우선은 내용의 전달이 제일 잘 된 그 대통령이 아니었나 상당히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본인이 한 번도 미국에 유학을 온 적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영어는 사실은 액센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 영어 액센트를 잘 준비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내용 전달이 아주 잘 되고 그리고 44분 4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 연설 동안에 많은 박수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지연되고 하긴 했지만 상당히 내용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특히 그 과거에 미국을 한국에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대통령들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한국전이 끝난 1년 후에 미국에서 의회 앞에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것은 3만 7천명의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던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3만 7천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그것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와서 인사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관계의 역사를 주워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조선 말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이런까지 금융하면서 그분들이 한국에 남긴 그러한 업적들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연설을 끝내는 걸 보면서 참 과거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던 한국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가장 실력 있는 가장 여유를 보이면서 웃어가면서 그분이 보니까 나이가 제가 동갑이더라고요 정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늘들어 보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새로 봤습니다 새로 보고 특히 그분이 이번에 동맹 70년을 기념하면서 이민설의 한 말씀 중에 한국과 미국은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체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동맹으로서 우리가 나침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보면서 상당히 좀 믿음직스럽다 다행스럽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야당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할 텐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연설에서 이해하기 되게 쉬운 단어도 사용을 했고 자신감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어도 보면 아주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누구나 다 들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달을 아주 준비를 잘해서 아주 좀 전달도 잘했고 그래서 이 대통령도 훌륭했지만 준비를 한 스태프들도 아주 실력있게 정말 잘 준비를 했구나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이야기로 저희가 좀 넘어가서요 현재 중소은행들의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국가부채 상한선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인 하원에서 또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원에서 정부 부채 한도를 1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로 상행하는 대신에 정부의 지출 삭감을 또 요구하는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바이든 쪽은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바이든은 이제 그 안이 하원이 그걸 통과를 시켰죠 통과를 시켰는데 바이든은 그 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자신은 거부를 하겠다 서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필요하니까 국가의 부도로 막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높이는 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 trillion dollar 올리는 데에는 이제 그 법만이 포함이 돼 있죠 그러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너무나 우리 부채가 너무 많이 높아져 있고 지금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봐도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는 국민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그 정도로 국민들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바이든은 이제 그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좀 지출을 줄이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바이든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 그게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협상을 거부한다 그래서 대화를 아예 지난 한 3개월 동안 그 하원의장인 공화당 그 맥커티 하원의장과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 8월달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쯤까지는 이제 부채 한도에 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방송할 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이 우리 문재 씨 방송 마지막 날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지난 1월달부터 같이 방송을 해오셨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문재 씨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이제 육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4월을 마지막으로 휴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이렇게 문재 씨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순조로운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문재 씨에게 지금 질문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이 한 4개월 동안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이 방송이 어떤 면에서 우리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지 한번 제가 궁금하네요 아 네 되게 약간 시모한 질문인데 사실 제가 날짜를 확인을 해보니까 1월 6일 금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그리고 출산으로 이렇게 방송을 떠나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제가 그동안 진짜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이제 크리스천들 가치관을 좀 지켜내고 이걸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정치를 멀리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정치를 제가 뉴스를 전하면서 정치에 관심은 있었지만 투표권을 꼭 행사해야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그냥 미국 영주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부터는 투표권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목소리를 내고 싶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인에게 그래도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방송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런 악한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저희가 미국의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읽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을 하는 비디오에서 조차도 낙태 이슈로 그렇게 중심 이슈로 내세우고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가주 의회도 부모에게 자녀가 학교에서 자기의 성전환을 전환의 의도를 얘기하면 부모에게 3일 이내에 알리게 하자라는 법안을 상정을 해도 토론자체를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자녀들을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들의 자녀는 당신들의 자녀만이 아니고 온 국가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교육을 시킬 테니까 자꾸 공립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이제 출산을 하고 애를 키우게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 애를 키우는 것이 참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아들 몇몇에게 한 번도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애를 낳으라고 독촉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자신이 알아서 낳았어요 자신이 알아서 키우겠죠 그만큼 참 세상이 악하고 참 염려스러운 특히 우리 쿠션의 관점에서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기독교인 가치관을 선호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많음에도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이 이 방송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회가 되시는 대로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기회가 되시는 대로 보건방송 가톡을 통해서 가톡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 방송이 사실 보건방송에서는 처음으로 한 방송이었고 내용도 과거에 보건방송이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부탁을 받고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도움이 됐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로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보이는 라디오에 다니엘 리라는 성도님께서 카플레스 장로님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참 보건방송이 준비가 돼 있으면 저는 전화도 좀 받고 싶고 방송 중에 그래서 이렇게 청취자들과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는 방송을 했으면 그런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하기는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언제든지 제가 이제 매주 시간을 내서 와서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인지 도움을 실제로 받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늘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시간 나시는 대로 카톡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건방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크리스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미국을 읽다 방송 늘 애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지혜씨 출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뉴스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면에서 보건방송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성하시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티브 왕보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저는 없지만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미주 보건 방송 내 예수님만 전해요 안녕